왼쪽 발로 올립니다. 툭 올려줬고 반대쪽! 반대쪽! 헤더 패스! 슛! 슛! 고을! 옵사이드 아닙니다! 일단은 안 올라갔어요! 옵사이드 상황이라면 옵사이드가 소원이 되네요! 옵사이드가 소원이 되는군요! 자 이번엔 루페타 쪽! 태클! 강하게 어필해보는 루페타 루페타 선수가 왼발로 올립니다! 헤더! 진짜 골이 터집니다! 드디어 루페타! 필드 골을 기록합니다! 아 옵사이드 맞네요 맞네요 송민석 주심이 아 오늘 경기 백분이 넘는 치열한 결투였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웃고 갈 수 없는 양 팀입니다 2대2 무승구 승점 1점씩만을 제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